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할인 입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이 하긴 할 거지만 그전에 중요한 건 현지 로셀론 어디 지난번처럼 로셀론의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하는데 자 보이다시피 지금 로셀론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unterstüt or the ken 특히나 로셀론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라 우여퀴리 너무 많이 막혔다는 것 어차피 등 일단은 싸우 도록 합시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본 수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과 이 싸움은 많이 유리하죠. 위로 군단이 3개가 있다는 게 문제지만 지난번에 전투에서도 봤듯이 적이랑 우리랑은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어요. 바로 우리는 용을 가지고 있고 적은 먼 거리 부대가 없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아마 실질적으로는 적이 보이는 저 헬캐논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자세히 보니 전차도 약간의 원거리 공격을 하는데 하지만 솔직히 전차의 원거리 공격력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현재 본 수도인 로셀론에서 싸우기 때문에 로셀론의 주둔군도 상당합니다. 티어도 높고요. 그래서 아마 왼쪽 측으로 또 아마 왼쪽 측으로 해서 싸우기, 또 그 꼭지점을 두고 아마 지형을 짜게 된다면 우리가 또 유리하게 싸울 거에요. 특히나 다이두 근주가 6랭크라 진짜 최소한의 병종 능력 강화는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기술 트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적보다, 적이랑 좀 대등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40부대가, 아니 40개의 부대가 싸우게 되긴 한데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드래곤이 있어서 드래곤의 브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잘 싸울 겁니다. 결국에는 현재 보이다시피 피닉스 가드가 모루 역할을 잘하고 궁수, 저 어디 궁수와 노포가 약간 적절하게 딜링을 해 주면서 드래곤들이 등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모로망치 전술을 자주 쓰게 될 거 같네요 그게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타드래곤이니까 그것도 네브드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엘로르는 드래곤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비 감수도 있지만 능력 강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약간은 여유가 된다면 드래곤 부대로 만들고 싶기는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게 안 되는지라 때마침 기술 트리 중에서 드래곤에 관한 그 기술 어디 능력치 강화도 업그레이드를 해 둔 상태니 아마 이번에는 이번에도 역시나 아마 저 4개의 드래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헬캐논을 먼저 부수고 아마 또 현재 저 로세론의 주둔군으로 있는 드래곤도 있는데 그 드래곤도 합세해서 후속 부대로 오는 헬캐논도 같이 부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왼쪽 꼭지점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은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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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The general is tha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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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을 감상할 수 없. 전쟁은 되돌아다. 저의 조합은 나라 백합의 싱싱가다. 전쟁은 그린하고 있습니다. 전쟁은 나의 싱싱가다. 크기 육수는 음성 의미의 힘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시를 다시 채권한다 아무래도 이게 낫겠군요 양분의 상자 자 이거는 지금 가장 유지비가 소모가 심한 녀석한테 가만히 가만히 자, 본 영지는 별 문제 없이 막았군. 에버케인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면야 보이다시피 아직 최정예 부대가 남아 있죠. 카오스 워리어의 초준 어디 에버초준과 더불어 어디 까마귀신인 녀석이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는 솔직히 아직 감이 안잡히니 아직은 가만히 있겠습니다. 어찌됐든 카오스워드를 맞고나니 다행히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좀 커서 그런지 덕분에 한 손 돌리게 됐네요. 역시 이럴버린 영지를 되찾았고 난 솔직히 저 나가리드란 녀석을 못 믿겠군요. 아까 전에 지난번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암살을 시도하려진 않았나 해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